마련하시면 하여스 백카평한테 말해줘야겠다 백평님 그 지금 하시는 분 끝나면은 이어서 하시죠 어..내가 몰랐네 어..지금 상룡님은 한참 그걸 예약을 하셨어가지고 네 백평님은 이거 끝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평님 백평님 계신가 지금? 어.. 백평님 계신가요? 백평님은 10시 반쯤 지나서 10시 반쯤?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10시 반쯤 지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평님 다issements 다맞아 상룡님 퉁 아.... 수동 세형 알지 옛날에 옛날에 백콩님 잠순가보다 하.. 스폰해서 이겼다고? 블리자드 계정 지번이 틀리다고 나온다고요? 글쎄.. 아시아 서플한지였네 아 백콩님 계시는구나 백콩님 이따가 10시 반 정도에 오시면 되거든요 10시 반 정도에 백콩님 채널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.. 한 10시 반 정도? 좀 더 지날 수도 있고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아 백콩님 끝나시는 대로 진행할게요 백콩님 자 일단은 상대 종족이 뭐야 이거? 생각하면 좋아요 일단은 어 백콩님 맞죠? 미션 하실라고 아까 그.. 신청하신 분 같던데 확인해보니까 아 백콩님 그냥 구경하신다고요? 아 백콩님 그냥 구경하신다고요? 어 그러면은 따로 그러면 계좌 후원은 그냥 해주신건가요 혹시? 어 확인해보니까 백콩님 닉네임으로 와있더라구요 그래서 미션 하시는 줄 알고 제가 계속 물어본건데 아 그냥 구경하신다고요?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그냥 해주신거구나 아 네네 아 저는 게임 하시는 줄 알고 아 네네 아 저는 게임 하시는 줄 알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야 아크라 왜 이렇게 달라 다 큰데 상대 이거? 아 자막아 자 그럼 캠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곱시 태그 탄거 다 크죠 엔벡은 채 줍시다 엔벡 일단 이 구멍을 해냈면 아 나 수플백이 안되냐 천천히 모아줄게요 탑에 놓으면은 아 많이 확 찍어주고 자 캐스트 쪽 일단 뚫어줍시다 맘에가 오 림도 일단 나왔고 좋아요 에잇 쪽으로 압박을 해볼게요 일단은 1을 근데 굳이 죽일 필요가 있나 거 좀 많은데 가볼까 가보자 일단 맘에 많으니까 여기 막힐 또 왔기도 한데 애매하네 무시성으로 가봐 그냥 각자 데뷔 해야 돼 그리고 아 무시성으로 갔다 막혔네 이래서 약간 좀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뭔가 너무 가고싶게 생겼더라고 방금 러시가 나 두 방 있긴 하거든 아 뭐야 탈도 떴네 잠깐만 뭐야 잠시만요 아 이거 구로 갔어야 됐네 아시네 죽였는데 게임 한 번 더 갈까 구로 가는게 낫긴 하겠다 구로 한번 가면서 배슬까지 타볼께요 아 타딩골 몰랐어갖고 이게 원래는 구로 갔어 우측에 구로 갔어야 됐는데 이래서 확인 우리 쩌구형 죽긴 했는데 구만 까주면은 괜찮거든 그래도 이 쪽에서 리퍼 guys 오면 갈게요 탈을 줄여주면서 아 나쁘게 있네 여기까지 놓고 봅시다 탈을 좀 많이 줄이긴 했거든 일단은 돈 아예 없으신가 상대가 드라곤으로 체제를 바꿔주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거든 제가 베스를 생각하다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 싸워볼만 해요 베스까지 나오고 하면은 하템 전에만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하템을 찍어주고요 많이 박아주실게요 핵셈프로 뜨기 전에 소모하는 식으로 갈게요 계속 핵셈프로 많이 해주고 시베 불을 무조건 깔아야 될 것 같아서 불을 한번 들어갑시다 핵셈프로 잡고 제거하고 에잇프로 에잇프로 아 새끼 없네 아 카카오토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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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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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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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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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